포항 다이아몬드의 최고의 아름다운 장면이 나왔죠 자 이거는 브라질의 스지오 카보나도 블랙 다이아몬드와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에메랄드 커팅이고요 현재 캐럿 제법 나갑니다 그리고 광택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많은 양의 다이아몬드 결정체들의 조합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커팅도 이쁘죠 그런데 이거 배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주의 뭔가 아주 멋있는 느낌의 문양이 나타나는데요 초록색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아주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지난번에 원석의 그린 다이아몬드가 나왔다는 것을 제 블로그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걸 지금 커팅한 것이죠 이쁩니다 정말 이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람수를 한번 재워보겠습니다 6.1g 그러면 캐럿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네 30캐럿이 나옵니다 30캐럿이에요 30.6캐럿 엄청 양이 많죠 30.6캐럿 그램은 6.14g 네 자 이 정도면 가격을 얼마에 매길까요 네 포스 다이아몬드 포항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커팅인데요 이 정도면 루비가 20캐럿 정도 이 정도 에메랄드 커팅이 전년 루비가 2천만 원이 넘죠 근데 이 정도면 최하가 그것보다는 높아야겠죠 그죠 네 최하가 그죠 네 구입을 원하신 분은 블로그에 있는 연락처로 상담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포항 3프린트 카페 앵두금 성분 분석소가 직접 보석 감정원도 같이 해서 이제 간별 수도 직접 작업을 합니다 이상 포항 3프린트 카페 앵두금 성분 분석소의 박현철입니다 감사합니다